지금부터 서브라임을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사이드바와 프로젝트라는 주제입니다 사이드바가 무엇이냐면 여기 제가 서브라임을 실행을 시킨 상태인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여기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이걸 클릭해서 Add Folder to Project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폴더 찾아보기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여기에 저는 저희 생활코딩 홈페이지에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바가 생성이 되면서 폴더스라는 것 밑에 제가 방금 추가한 폴더와 그 폴더의 하이폴더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파일들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게 사이드바를 통해서 필요한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쉽게 찾을 수가 있고 그 파일을 열거나 또는 복사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이드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프로젝트는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이 사이드바에 추가한 이 폴더는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터에 추가된 폴더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폴더 말고 다른 폴더도 이 프로젝트에 포함을 시키고 싶다면 여기 프로젝트에서 Add Folder to Project라는 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Code Igniter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Code Igniter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고 싶다면 보시는 것처럼 Code Igniter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Code Igniter라고 하는 폴더와 그 폴더의 하이폴더가 사이드바에 추가가 됐고 사이드바에 추가가 됐다는 것은 현재 열려있는 프로젝트에 이 OpenTutorials.org master라고 하는 폴더와 Code Igniter라는 폴더가 속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프로젝트에서 Save Project As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고 여기 바탕화면에다가 일단 할게요 바탕화면에다가 제가 예를 들면 OpenTutorials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한다고 그러면 OpenTutorials라고 적어주고 저장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으로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OpenTutorials.sublime-workspace라는 파일과 OpenTutorials.sublime-project라는 파일 두 개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Workspace로 끝나는 파일은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Sublime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Sublime-project로 끝나는 파일은 우리가 추가한 이 디렉토리들 그것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파일을 Sublime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OpenFile에서 바탕화면으로 가고 거기에서 Project 파일입니다 Folders라고 하는 것 밑에 Path에 방금 우리가 추가했던 이 디렉토리들의 경로들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디렉토리를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이 형식에 맞춰서 Path라고 하는 경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JSON이라고 하는 형식의 포맷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Sublime에서 Project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폴더들의 또 디렉토리들의 집합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프로젝트를 닫을 때는 여기서 Project에서 Close Project를 하면 Sidebar가 없어지면서 프로젝트가 닫혔죠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다시 열고 싶을 때는 OpenProject를 선택하시면 이 Project 파일을 지정해서 프로젝트를 열 수도 있고요 또는 Switch Project in Window라는 것을 선택하시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성했던 프로젝트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거기서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그 프로젝트로 바로 그 프로젝트가 바로 열리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다시 Sidebar로 돌아오면 Sublime Text의 Sidebar는 되게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는데요 바로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있는 어떤 파일을 제가 수정한다고 한번 해보죠 Helper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이 Asset Helper라는 것을 제가 수정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이것을 리뷰하고 싶다라고 하면 클릭을 합니다 그럼 클릭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의 내용이 보이고 있지만 위쪽에 탭은 생성이 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탭을 생성하고 싶다면 더블클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더블클릭하기 전까지는 그 파일의 내용이 편집기에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탭이 생성되지는 않고 있잖아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 탭이 무분별하게 추가되는 무한 증식되는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있는 독특한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Sidebar가 화면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Sidebar를 안 보이게 하고 싶다면 위쪽에서 View를 선택하시고 Sidebar에 보시면 Hide Sidebar라고 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면 Sidebar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Show Sidebar를 하게 되면 Sidebar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Sublime의 Sidebar가 상당히 요긴하긴 하지만 그렇게 기능이 기본적으로 많이 탑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확장하는 확장 기능이 있습니다 확장 기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플러그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기능을 확장해 주는 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플러그인, 확장 기능, 또는 패키지, 또는 서드 파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확장 기능 중에 이 Sidebar Enhancements라고 하는 확장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참고에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우리 수업에서 이 Sidebar Enhancements에 대한 이 더 자세한 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 GitHub 링크를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확장 기능을 설치하시면 되는데 이 확장 기능을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나중에 이 생활코딩 이 Sublime Text2 수업에서 패키지 관리 부분에서 쉽게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지금은 Sidebar Enhancements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자, 패키지 관리에서 Install Package 그리고 Sidebar Enhancements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엔터를 당치면 자, 밑에 Install이 진행되는 상태가 이렇게 조그맣게 귀엽게 나타납니다 자, Successfully라고 나왔죠 뭔가 긍정적인 메세지가 나왔으면 성공한 거죠 자, 여기서 Sidebar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풍부한 메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장 기능을 설치하는 것을 통해서 이 기본적인 Sidebar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기능을 확장해서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기능들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Sidebar Enhancements라고 하는 것을 직접 설치한 다음에 각각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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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